또 노래하고 싶다 이번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연주하신 분이 한국 예술가구 연주의 사목장으로서 모든 일을 기획하고 다 준비하고 하면서도 노래까지 이렇게 하시느라 아주 수험하셨습니다 그쵸? 자, 이번에는 그 4곡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서울 작곡 최창일씨 행복한 산책 그리고 울망중곡의 잔향 또 김전국의 열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그 이미경씨 최일곡 고향 그 4곡을 연속해서 원하셨습니다 자, 이종환님을 첫 순서로 노래하셔서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